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 수능 대비 엄청난 기출특강, 엄기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어떤 수업과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 이 수업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지구학 1 개념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지구학을 가르치는 걸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지구학 교육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지구학 교육과학부까지 석서과장을 마쳤고 여러분들의 정확한 개념 설명, 정확한 개념 전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 스스로가 먼저 준비를 했고요. 현재 대치동과 목동, 분당에서 메가스터디 워셀 학원하고 시렌즈 학원에서 단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캐스트란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Y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왜 이전 시험을 봤던 우리 선배들은 이 문제를 틀렸을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들이 왜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생님이 캐스트로 진행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제가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Y 시리즈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기출 강의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선생님이 Y 연작 시리즈를 같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연작 시리즈 한번 들어보시면 왜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실수를 했는지 왜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중에 정말 많은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시험을 볼 때 정말 많은 모의고사들이 넘쳐나요. 물론 선생님 연구실에서도 가장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연습을 시킬 거고요. 하지만 결국에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출제기관에서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출제기관에서는 내기 좋아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내기 좋아하는 개념들을 내고 싶어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정을 파야 되는지 그 함정선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에 먼저 익숙을 해줘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나온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 기출을 통해서 그 개념이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 역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출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어느 정도까지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냐면 나중에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기출을 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똑같은 문제 있죠. 그 문제의 자료, 지문, 그리고 답이 몇 번인지 아니까 바로 사람이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 내가 푸는 건 그 기출 문제가 아니고 2023학년도 내년도 11월 17일에 진행하게 된 수능 시험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 수능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내 시험 점수를 결정을 하고 내 대학을 결정을 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2023학년도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자료가, 이 내용이 내가 그 이전에 공부했던 어떤 내용, 그리고 혹은 어떤 기출 문제, 어떤 개념하고 똑같은 내용들이구나.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풀었던 기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를 봤을 때 그 전에 아, 이거는 몇 월 달에 어떤 문제랑 똑같은 개념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떠올라야지만이 기출을 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고 틀리고 아니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만약에 이 문제를 봤는데 그 전에 풀었던 문제가 안 떠오른다. 안 푼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출을 연습을 좀 해둬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난 기출 특강, 엄기출의 특징은 일단은 자, 현재 이제 개정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개정 전의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들에 의미가 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의 기출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순서, 그리고 교재 구성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 평가원 6, 9, 수능은 전문학을 좀 되도록 수록을 했고요. 개정 후에 작년과 재작년의 기출 문제는, 그리고 교육청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될 의미가 있는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의 함정 선지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이 평가원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작년도 2022학년도 기출을 추가 업데이트 했는데 자,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자, 기출은요. 이렇게 하세요. 기출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한 세트,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한 세트를 전체를 다 풀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그 기출을 다 풀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기출 내용을 전체를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지구학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내 몸에 익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출은 언제까지 미루지 마시고 선생님 지금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가 2023학년도 강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그 단원별로 기출 문제 내용을 같이 학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념 연습, 관연도 기출 문제 내 걸로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학 학습을 시작하는 학생들 먼저 기출을 시작을 하세요. 다만 선생님 내용 진도하고 같이 맞춰서 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출 학습은 딱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이 강의 하나 그리고 기출 교재 하나 가지고 기출 학습을 온전히 끝내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 언빌리버블 개념완성을 듣는 학생들은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 보면 실제로 이제 2021학년도 재작년 거죠. 재작년 기출하고 개정 전 기출은 이미 쌤이 촬영을 완료를 해가지고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개정 전의 기출 첫 해 그 개정되고 첫 해 기출은 수능하고 교육청 문제 해서 90 문제를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개정 전 기출은 개정 전 기출 중에서 현재 개정된 교육 과정에 맞는 내용 중에서 좀 약간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들 위주로 163문항을 지금 이미 촬영을 다 진행을 했어요. 253문항은 촬영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도 2022학년도 수능 있죠.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6구 그 다음에 수능 그리고 교육청까지 해가지고 6구 수능 60 문제하고 교육청 문제 중에서 40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총 100문제를 새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신규로 촬영을 해가지고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개정 전 기출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래도 기출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리하도록 강의하고 교재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크게 두 권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출 분석서에는 총 3개의 챕터로 나눠가지고 개정 전의 기출 챕터 그리고 재작년 2021학년도 개정 첫 해 기출 그리고 작년도 개정 두 번째 기출을 나눠가지고 챕터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OX로 반복해서 풀도록 밑에 기니디 지문을 다 없애고요. 그냥 기니디 옆에 OX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도록 기출 분석서하고 기출 OX 교재로 나눠서 구성을 좀 해놨어요.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 교재하고 부 교재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기출 분석서의 내용은 본 문제가 있고 해설과 그 기출 분석 내용하고 선생님이 직접 그림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석을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이 손필기로 자료 분석 내용을 그림에다 추가를 시켜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덜 예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서 나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선생님이 손필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설, 문제 분석, 그리고 손필기, 그림 자료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출 OX 내용을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부 교재를 하나 더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은요. 자, 교재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손필기가 들어가 있는 자료 분석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문항당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OX 형태로 기니디 없애고요. OX 형태로 OX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서 그러면은 총 문제 개수가 360문제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분석한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OX로 반복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출 문제 내용들은요.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학원 전체 개념이 다 몇 개 완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세트로 돼 있는 6월 평가원 풀고 9월 평가원 풀고 수능 푸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반드시 주제별로 그리고 개념별로 내용도 정리를 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나 EBS 연계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 강의는 반드시 선생님이 언빌리볼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진도에 맞게 기출 강의하고 기출 자료도 순서맞게 푸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언빌리볼 개념 완성 강의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완강이 되면은 기출 분석 강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면은 개념 그 다음에 선생님 개념 교재 속에 들어있는 기본 개념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들 수능이 3월 달이 되기 전에 바로 수능을 보더라도 수능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 실력을 만들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목표가 그거고요. 자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는 현재를 발판 삼아서 나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평가원의 기출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현재 부족한 점이 어떤 것든지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 내년 11월 17일에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정확하게 맞춘다기보다는 그 문제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기출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기출 문제 분석 강의 통해가지고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평가원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 분석 강의 엄기출 강의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